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남주 토익의 두남주 중에 한남자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2월 데뷔특강에서 만나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트2 그리고 파트4를 준비했습니다. 파트2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괴롭히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파트2는 실제로 LC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파트인 파트2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트2가 핵심이고 파트2를 잘 하셔야 다른 파트, 파트3, 파트4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파트2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파트2 바로 한번 출발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익은 파트2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토익은 get by로 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get by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영어에 get by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by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걸 get by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꽃장식 같은 걸 할 때 그 꽃장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것들로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할 때 well those flowers are not up to scratch but I'll get by with them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느낌의 구문이 get by라고 하는 건데 토익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듣고 풀 수 있다면 더할라 없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리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 토익 시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럼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저랑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part2가 뭐라고요? LC의 핵심 파트라고요. part2를 잘 하셔야 part3,4를 잘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리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오답노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오답노트는 영문을 적고 그 밑에 한글 뜻을 적으시면 되고요. 한글 표현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한글 표현을 적을 때도 그냥 한국어순 그대로 의역해서 적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를 끊어서 영어 어순으로 적으시는 게 암기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해석을 적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를 끊어서 영어 어순 그대로 적으시는 것이 외우기 편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갈 때는 물론 우리는 리뷰는 정말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는 길이니까 그런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쨌든 맨 앞에 나오는 3, 4단어 끝에 한 두 단어를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맨 앞에 나오는 3, 4단어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70% 이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맞고 싶다면 당연히 끝에 나오는 한 두 단어까지 들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스킬적인 것들 조금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속어법이라고 하는 스킬이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의 발음이 유사하거나 발음이 동일하면 오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에 plain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선택지에 plan이 나왔습니다. 이건 발음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거해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질문에 contract 계약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선택지에 contact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소거하시면 돼요. 발음적으로 유사하니까. 이거는 같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 질문에 contract가 나오고 선택지에 contact가 나오면 소거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 응답이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 파트 2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문사 의문문이 10개에서 12개 정도는 매번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높은 확률로 선택지에 yes, no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소거를 잘 해내도 3개에서 1개를 맞추는 확률에서 2개 중에 1개를 맞출 수 있는 확률로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누군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어디 살아? 집에 앉아 자갈게 어디 살아? 아니, 돼요? 안 되잖아요. 의문사 의문문은 당연히 의문사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yes, no 잘 속어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get by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의 표현인데 여러분들 머리에 남은 질문 부분을 각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대화하듯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 나오는 3, 4단어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머리에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머리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대화하듯이 가셔야 돼요. 이게 머리에 완벽하게 안 남더라도 남은 걸로 어쨌든 던지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대화가 통하는 게 정답이 될 텐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건 버리시는 건데 결국 문제를 풀 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정답을 고르는 느낌이 아니고 오답을 잘 버려서 정답을 남기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파츠 2는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오답을 잘 버려서 정답을 남긴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명확하게 못 듣더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갯바위로 풀어야 된다. 들리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랑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텐데 제가 한 번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한 번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한 번 풀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라 한 번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넘버 24 Would you like to speak at next week's staff meeting? A Didn't you order some? B I have a business trip C 80 handouts, please 오케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먼저 한 번 가볼게요. 어떤 덩어리가 들리나요? Would you like to speak at next week's staff meeting?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까지죠? Would you like to speak까지가 중요한 덩어리요? 스피크라고 하는 건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연설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연설할래? 이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덩어리만 듣고도 가능할지 한 번 볼까요? 연설할래? A Didn't you order some? 연설할래? B I have a business trip 연설할래? C 80 handouts, please 오케이. 정답은? 정답은? B로 가셨나요? 질문 다시 한 번 볼까요? Would you like to speak at next week's staff meeting? 맞죠. staff meeting에서 연설할래요? 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연설할래? 부문이 되는 거고요. I have a business trip. 제가 출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익 3대 무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대 무죄 원칙에 들어가는 건 거의 정답입니다. 죄가 아니라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바쁜 건 죄가 아닌 거예요. 맞죠. 바쁜 건 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이것도 바쁜 건 죄가 아닌 거죠. A business trip이 있어서 못해요. 이런 느낌이겠죠. Did you fix a broken window last week? 지난주에 고장은 참문 고쳤니? 라고 할 때 I'm sorry, I have so many other things to do. 할 게 너무 많아서 못 고쳤어요. 이런 거예요. 바쁜 건 죄가 아니에요. 바쁜 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연인끼리도 용서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맞죠? 커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친이 여친한테 자기야 오늘 왜 하루 종일 연락 안 했어? 이랬을 때 미안해. 너무 바빠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왜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해. 너무 바빠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자기 왜 1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해. 너무 바빠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바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결정 확정나지 않은 것도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 새로운 오피스로 언제 이사가니? When are you going to move to a new office? 라고 했을 때 I haven't decided yet. 결정 안 했어. 이런 것들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죠? 예를 들어서 Dr's office, Dr. Kim's office가 어디로 이사가니? Where's the Dr. Kim's office going to move?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로 이사가니? 라고 했을 때 He hasn't told me yet. 나한테 말 안 해줬어. 그럼 난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선택지 나오면 거의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익 3대 무죄 원칙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딱 골라내는 느낌은 아니고 오답을 잘 속아가셔야 되는데 A는 뭐 때문에 버려내나요? Didn't you order some? Didn't you order some? 이라고 했죠. 일단은 우리가 시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Would라고 하는 미래 시제. Did라고 하는 과거 시제예요. 시제가 맞다 틀리다? 시제가 안 맞죠. 시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Didn't you order some? 이라고 하는 거니까 시제가 맞지 않으니까 소거하셔도 되고요. 아마 A가 답이 되려면 질문 자체가 We're running out of printing paper. 우리 복사할 페이퍼가 running out of. 고갈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Didn't you order some? 너 주문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맞죠? 그 다음에 C 가볼까요? 80 handouts. 80 숫자네요. 여러분들 숫자가 답이 되려면 질문은 거의 how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지에 숫자가 답이 되려면 질문의 시작은 how many, how long?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토익 3대의 모종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대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답을 잘 남겨보세요. Number 25 Wasn't the window in this office just fixed? A That's a good idea B I'll check with maintenance C Yeah, let's go there 오케이.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질문 먼저 잡습니다. Wasn't the window in this office just fixed? 일단 wasn't로 시작을 해요. 맞죠? 이렇게 wasn't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비동사나 조동사에 not이 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정의문문이라고 해요. 부정의문문. 근데 여러분들 부정의문 한번 살짝 잡고 갈게요. 부정의문문은 대부분 부정의문문으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름이 부정이니까. 그런데 부정의문문은 부정의문문이 아닙니다. 부정의문문은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부정의문문은 확인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습니다. 확인의문문.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isn't jain coming today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부정으로 시작되니까 jain 오늘 안 오지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jain이 오늘 오는데 jain 오늘 오지 이런 확인의 뉘앙스예요. isn't jain coming today jain 오늘 오지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비동사나 조동사의 형태는 사실 중요치는 않아요. 비동사가 시작될 때 조동사가 시작될 때 긍정으로 오거나 부정으로 오거나는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 비동사나 조동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시제 결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isn't jain coming today 이렇게 나오거나 is jain coming today라고 나오거나 같다라는 거죠. 왜? 근데 답변이 같으니까 jain 오늘 오나요라고 물었을 때 네 옵니다 아니 안 와요. jain 오늘 오죠 네 옵니다 아니 안 와요 같잖아요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답변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건. 시제를 파악하고 주어부터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jain coming today jain 오늘 오지 이런 확인의 느낌으로 해석만 잘 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wasn't the window in this office just fixed? 일단은 과거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window가 just fixed. window 고쳐졌죠? 이런 확인의 뉘앙스인 거죠. 맞죠?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갑니다. wasn't the window in this office just fixed? 고쳐졌죠? A. That's a good idea. B. I'll check with maintenance. C. Yeah, let's go there. 오케이 정답은 정답은 B로 가셨나요? wasn't the window in this office just fixed? window 고쳐졌죠? 그랬더니 I'll check with maintenance. 제가 maintenance. maintenance라고 하는 것은 관리부서 정도가 되겠죠. 관리부서랑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3대 무죄 원칙에 들어가는 건 아시죠?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팁 투척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지에 ask, check, find out 나오면 거의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ask, check, find out이 나오면 거의 정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오프라인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시험치로 가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시험치로 가면은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소름이 돋습니다. 문제는 나만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학생들이 좀 소름이 돋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한번 가볼게요. A는 왜 답이 안 된다? That's a good idea. 뭐래요?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뜬금없이. 이건 해석상 버리면 될 것 같아요. C는 어떨까요? Yeah, let's go there. 어, 갑시다. 거기 갑시다. Yeah, let's go there. 아니 뭐 어디 가자는 제안도 안 했는데. 맞죠? 어디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게 소고하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26번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정답 잘 남겨보세요. 넘버 26. Are we still going to pick up the clients at the airport tomorrow? A. I've already arranged a car. B. Third quarter sales are up. C. Free home delivery. 오케이.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질문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죠? Are we still going to pick up the clients at the airport tomorrow? 너 말 좀 짧게 하면 안 되냐? 말을 좀 길게 하네. Are we still going to pick up the clients at the airport tomorrow? 그러니까 우리 픽업하니 클라이언트를 요정도 괜찮나요? 픽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국에서도 쓰는 거니까. 맞죠? 우리 픽업하나요? 클라이언트를 내일 요정도 잡아놓고 가볼까요? A. I've already arranged a car. B. Third quarter sales are up. C. Free home delivery.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우리 내일 픽업해라고 했더니 정답은 I've already arranged the car. Are we still going to pick up the clients at the airport tomorrow? I've already arranged the car. arrange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픽업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다른 것들 잘 버려볼까요? B는. Third quarter sales are up. 3분기 판매가 올랐다라고 하는 건 해석상 당연히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에 up이 있고 선택지에 up이 있죠. up up 동일 발음을 소거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소거법에 up이라고 하는 동일 발음 소거하시면 되겠고요. C는 어때요? Free home delivery. Home delivery? Home delivery? 갑자기 delivery가 왜 나와? 생각할 수 있는데 볼까요? 일단은 pick up이라고 하는 단어랑 delivery라고 하는 단어는 연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거법 중에 연상 소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의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오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스킬도 있죠. 그런 걸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스킬이라고 하는 건데 연상 어휘라고 하는 것도 하나 뭐랄까 기억하면 좋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상되는 건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랑 서로 연상되면 오답인 건데 연상되나? 이러다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딱딱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것 같아요. Teacher, Student, Nurse, Doctor 이런 것들은 그냥 소거해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pick up 여러분들 뭔가 음식 같은 걸 주문하면 pick up할 수도 있고 delivery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상되는 걸로 그냥 소거하시면 되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소거 한번 해볼게요. 공짜 홈 딜리버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어만 툭 던지는 거예요. 맞죠? 집으로 공짜 배달 어때요? 기분 괜찮아요? 집으로 공짜 배달 괜찮아요? 기분 좀 안 좋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만 툭 던지는 약간 무례한 느낌 있죠? 이런 선택지들은 웬만하면 버리세요. 거의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정답 남겨보세요. 27번 Where's the company retreat going to take place? A You should speak with Anna B Some team building activities C In the middle of September In the middle of September 정답은요? 정답은 A로 가셨나요? Where's the company retreat going to take place? 맞죠. 어디에서 열려? 그랬더니 You should speak with Anna A나랑 얘기해 봐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Company retreat이라고 하는 건 그냥 회사의 어떤 야유회 같은 그런 모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열리니? 근데 중요한 덩어리로 Where take place? 덩어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서 열리나요? 가 중요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A나랑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정답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선택지 사람 이름 나오면 답이 많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팁이겠죠. 선택지 사람 이름 나오면 답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비 한번 가볼까요 비는. Some team building activities. 이것도 뭐예요 team building activity라고 하는 건 어떤 뭐 약간 팀워크를 위한 그런 activity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질문 자체가 what으로 물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What are we going to do at the company retreat이라고 나오면? Some team building activities.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단어만 툭 던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Team building activity. 이렇게 단어만 툭 던지는 것들. 답이 잘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C로 가볼까요? In the middle of September. 이거 여러분들 C로 낚이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C. In the middle of September.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Where's the company retreat? 이건 뭐 그나마 괜찮아요. 미국 발음이니까. Where? Where? Where's the company retreat going to take place? 맞죠.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질문이 이게 영국 발음 같은 걸로 들리면 Where이 아니라 왜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뭐랑 헷갈리냐면 when이랑 where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죠. 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세요. When's the company retreat going to take place? 이렇게 나오면 정답 C가 될 수 있잖아요. When으로 물으면. 그런데 where, when 이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when이랑 when의 차이점은 when 같은 경우는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When's going to?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When's the company retreat? When's the company retreat? When's the company retre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ere 같은 경우는 미국 발음일 땐 고민할 게 없지만 영국이나 호주 발음일 때는 Westa, Westa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Wednesday, Westa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날카롭게 듣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where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느낌인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마세요. 혹시 뭐 성우가 일부러 여러분들 듣기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도 왜 주변 사람들이랑 친구랑 얘기할 때 저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디서 밥을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언제 밥을 먹을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어디서 밥 먹을까? 우리 언제 밥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원래 부드럽게 하는 건데 우리가 날카롭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8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갑니다. 이것도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When is the subscription renewal fee due? 뭐래요? When something due죠. Due라고 하는 게 마감일, 어떤 지불기한 같은 걸 뜻하는 거니까 When, due, 언제가 마감일이야? 언제가 지불기한이니? When is the subscription renewal fee due? A, no, use the other credit card, B, at the end of July, C, because I'll be busy that day. 오케이, 괜찮으시죠? 맞죠? 이거는 뭐 웬만 사실 잘 들었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When is the subscription renewal fee due? At the end of July. 맞죠, at the end of July입니다. 7월 말쯤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subscription renewal fee라고 하죠. Renewal이라고 하는 게 갱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게 정기구독인데 정기구독 갱신 기간이 언제인가요? 라고 하죠. A는? No, use the other credit card. 보내드립시다. 맞죠? No. 언제? 이랬는데. No. 보내드립시다. No, use the other credit card. 맞죠. 의문사임으로는 yes, no가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C는? Because I'll be busy that day. 보내드릴까요? Because 듣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Because I'll be busy that day. 맞죠? 여러분들 because가 답이 되려면 질문의 시작은 무조건 y입니다.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질문이 y일 때 선택지에 because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because가 답이 되려면 어쨌든 질문이 y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물론 실제로 원어민들은 how come 이라는 표현을 y 대신에 쓰기도 하는데 그게 토익에는 안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29 why don't we go to the Korean restaurant on 4th street A usually on goldwin airways B a reservation for four C I was there last night Okay. 정답은요? 정답은? C로 잘 갔나요? Why don't we go to the Korean restaurant on 4th street I was there last night 야, 우리 그 한국 음식 좀 땡기는데 한국 음식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야, 나 어제도 갔는데 I was there last night 맞죠. 물론 한국 실제 대화를 하면 반전이 있을 수 있겠죠. 어제 갔는데 또 갈까?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여기서도 정답이 되기는 하는 건데 이거 꼭 알아두세요. why did it don't가 붙으면 우리는 제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why did it don't가 붙으면 의문사인문문인 why 의문사인문문이 아니라 제안문이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안문으로 쓰여요. why don't you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하는 건 어때? 그런데 why did it don't가 붙으면은 제안문이 아닌 의문사인문문으로 왜 안하니의 의미로도 쓰이고 실제로도 그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why don't you attend the seminar on Friday? 라고 했어요. Friday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건 어때?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Friday의 세미나에 참석을 왜 안하니?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듣고서 질문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y do it don't가 나왔다고 해서 선택지에 because가 있으니까 무조건 속어 이렇게 하시면 만점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why did it don't가 붙으면 무조건 제안문은 아니고 why did it don't가 붙어도 너 왜 안해? 라고 하는 의문사인문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속어 할까요? usually on goldwin airways 우리 코리아 레스토랑 갈래?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가자는 건가요? usually on goldwin airways 맞죠. 이게 답이 되려면 which airline do you use when you travel? 뭐 여행할 때 혹은 출장 갈 때 어떤 airline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나왔으면 usually on goldwin airways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비는 어때요 여러분? a reservation for four 아까 연상 속어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다르면 툭 던지는 거죠. 4명 예약이요 라고 다르면 툭 던지는 무례한 응답. 버립시다. 아시겠죠? 30번으로 갈까요 여러분? number 30 who places the supply order for pens? A I think there are some in the closet B on Sunday C No, I'm just looking around 이것도 뭐 정답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사실 정답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로 말하는 사람의 시제를 정확하게 못 들었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버리셨어야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who places the supply order for pens? place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이기 때문에 누가 보통 주문하나요?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 든 누가 주문하나 이런 뉘앙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정답은 잡아볼까요? A I think there are some in the closet B on Sunday C No, I'm just looking around 정답은 정답은 A로 갔어야 되는 거죠. who places the supply order for pens? 맞죠. 누가 보통 pen supply order 어떤 용품 주문을 하나요? 라고 했더니 I think there are some in the closet 클로셋에 보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클로셋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보관함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B는 어때요, 여러분? on Sunday On Sunday잖아요. 그럼 질문은 당연히 뭘까요? on이기 때문에 on Sunday when으로 물어야 되겠죠. when are you going to participate in a sports competition? 언제? sports competition에 참석해? on Sunday when으로 물어야 돼요. C는 No, I'm 보내드립시다. 맞죠? No, I'm just looking C로 가시면 곤란합니다. 맞죠? 의문사인 의문이니까 yes, no,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31번으로 가볼까요? number 31 The interior designer suggested that we should paint the room light blue A That sounds lovely B The lights aren't working C There's plenty of room 얘도 숨을 안 쉬고 길게 말하네 The interior designer suggested that we should paint the room light blue 맞죠. interior designer가 페인트 하자고 하는데 뭘로? The interior designer suggested that we should paint the room light blue 맞죠. light blue로 페인트 하자 That sounds lovely B The lights aren't working C There's plenty of room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A로 갔어야죠. The interior designer suggested that we should paint the room light blue 맞죠. light blue라고 하는 걸로 색칠하자라고 했더니 That sounds lovely. 어우,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익에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답변이 답으로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토익에는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막 하자 그러고 이거 어때? 라고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해주겠다. 그러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익만큼만 살아라.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B, C 한번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파트로 갈게요. The lights aren't working 질문에 뭐가 있다? 질문에 light blue, light 선택지에 light가 나왔죠. 동일 발음 소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Lights aren't working이니까 light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요. 질문에 light는 이게 연한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light blue니까 하늘색 이런 느낌이고 선택지에 light는 조명이라는 명사죠. C는 There's plenty of room Plenty of room. 여기서 말하는 plenty of room이라고 하는 룸이라고 하는 거. 질문에도 룸, 선택지에 룸, 동일 발음 소거하셔도 되는데 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간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파트 2.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뷰할 때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오답노드트, 영문 한글 쓰셔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part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part 4 문제를 풀어갈 때는 지문이 나오기 전에 관련된 문제들과 보기들을 읽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택지를 읽을 때 명사 위주로. 질문은 당연히 읽어놓고 선택지를 읽을 때도 키워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명사 키워드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냉정한 얘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키워드를 표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듣고 풀려고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잘 들린다면 굳이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듣고 풀면 돼요. 그런데 잘 안 들리니까 명사 위주로 키워드를 표시해서 잘 찍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다 듣고 풀려고 애쓰지 말고요. 흐름을 따라서 눈을 내리면서 표시해둔 명사 키워드가 들리면 찍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찍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찍는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 흐름이 아시겠죠? 보통 리스닝은 35초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흐름에 따라서 눈을 내리면서 문제를 잘 찍어가는 느낌으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듣고 풀어야지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사람의 여러분들, 사람의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닝이 잘 되지 않는데 너무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눈이 꿈쩍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세 개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내리면서 찍을 수 있는 대로 찍때 들어야 되는 문제는 들리면 푸는 거예요.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들리면 풀도록 하려면 결국 여러분들이 리뷰를 꼼꼼하게 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정도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파트4 문제를 풀 때는 명사 키워드 잘 잡아놓고 눈을 내리면서 사운드 잘 끼워 맞춰 풀고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리뷰를 꼼꼼히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들린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저희가 의도 파악 문제랑 그 다음에 그래픽 유형이라고 하는 고난이도 유형 두 개를 다뤄볼 텐데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큰 따옴 편에 들어간 인용어구를 듣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인용어구 전후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리스닝이 조금 더 요구되는 유형이긴 한데 의도 파악 문제를 듣기 실력 자체가 요구가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리뷰할 때, 공부할 때 듣기 실력 형성에 초점을 많이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즘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의도 파악 문제가. 그래서 의도 파악을 잘 하려면 리스닝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시각자료 연계 문제라고 하는 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를 노려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상응하는 정보. 이따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의 사운드가 그대로 들리면 오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 하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픽을 보시오. 어떤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리스너가 살 것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투맨트 컴퓨터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가 아이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정보는 뭐다? 프라이스인 거예요. 가격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리스너가 사는 거니까 스피커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I recommend you purchase a USB flash drive priced at $35. 35달러짜리 사기를 추천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Super B.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사운드를 노려도 되고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뭘 던져주냐면 예산을 많이 던져줘요. 예산. 그래서 예산에 맞는 제품을 사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주면 오답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Super D 뭐 이렇게 들렸다. 그럼 이거 오답이라는 거예요. Super A 들렸다. 그럼 오답이라는 거죠. 이게 선택지에 있는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주면 오답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잡아놓고요. 저랑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랑 인용어구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What type of ev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type of 문제도 그렇고요. kind of 문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종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scuss라고 나왔죠. discuss라고 하는 건 논의하는 건데 이런 걸 주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초반부에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discuss? 초반에 답이 나오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선택지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가 우리가 키워드를 명사 위주로 잡잖아요. 선택지가 명사 위주로 나와 있어도 그냥 사운드 노린다는 생각으로 푸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84번입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말하네요. The train takes one hour. 트레이닝이 한 시간이나 걸려? 라고 말할 때 뭘 의미하나? 선택지들 한번 볼게요. A는요. Prefer to travel by train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 A가 답이 되려면 이 표현 전후에 Travel by train 맞죠? 이 트레인을 타고 이동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트러블 트러블이라고 하는 게 여행 말고 이동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런 뉘앙스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B가 답이 되려면은 동료가 Be ready on time 제때 준비되어야 된다. 그럼 동료 관련 얘기가 동료 관련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 ready on time 제때 준비 이런 뉘앙스가 있어야 되겠죠. C가 답이 되려면은 동료가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가 있다. 그럼 보세요. 이 표현 인용하고 전후에 뭔가 잘못된 정보야 이런 뉘앙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수가 있었거나 이런 뉘앙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D가 답이 되려면 Event needs to be postponed 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연 얘기, 연기 얘기 이런 게 이 표현 전후에 나와줘야 D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심플한 느낌으로 잘 잡아놓고 푸셔야 되는 거죠. 85번 가보겠습니다. 스피커가 will do tomorrow. 내일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 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질문에서 노릴 수 있는 4대 타겟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4대 타겟인데 시작럼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심플하게 외우라고 요렇게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시간, 장소, 넘버 이름입니다. 시간, 장소, 넘버 이름이에요. 여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질문에 있으면 여러분들 표시해 놓고 노리시면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 tomorrow 노릴 거예요. 그럼 tomorrow는 시간 타겟이 될 거고 이 표현 전후에 분명히 답이 등장을 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A 같은 경우는요. Food Delivery, 음식 Delivery를 Reschedule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놓으면 food Delivery를 키워드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명사 키워드니까. 그 다음에 Reschedule이라고 하는 건 변경하는 겁니다. 동의어는 Change가 있겠죠. Reschedule, Change를 동의어로 기억하시고요. 비는 Register for a demonstration입니다. 키워드는 Demonstration 잡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등록하다는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동의어는 Register, Sign up, Enroll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C는 Review a Dinner Menu, Dinner 메뉴를 검토한다, 본다 이 정도. D는요. Theater Ticket을 구매한다. Theater Ticket 이렇게 키워드 명사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끼리 한번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먼저 한번 답을 잡아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정답의 포인트 이렇게 가볍게 체크를 해도 되고 펜 같은 거 있으면 종이에 약간 답 타이밍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알파벳을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Daniela. I'm calling about the restaurant trade show we're attending next month. Now, I've already arranged for Jamal to manage our restaurant while we're away, so we won't have to worry about that. I've also taken a look at the directions to the trade show location. I know we were planning on driving there and back each day, but that would be a two-hour commute each way. Meanwhile, the train takes one hour. We could use that extra time to browse the show's display area. Tomorrow, I'll try to register us for one of the food preparation demonstrations. Some of them are very popular, so it's usually best to sign up ahead of time.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Daniela. I'm calling about the restaurant trade show we're attending next month. Now, I've already arranged for Jamal to manage our restaurant while we're away, so we won't have to worry about that. I've also taken a look at the directions to the trade show location. I know we were planning on driving there and back each day, but that would be a two-hour commute each way. Meanwhile, the train takes one hour. We could use that extra time to browse the show's display area. Tomorrow, I'll try to register us for one of the food preparation demonstrations. Some of them are very popular, so it's usually best to sign up ahead of time. 이렇게 잡아가셨습니다. Questions 83. 괜찮으시죠? 맞죠? 83번 같은 경우는 트레이쇼라는 사운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들렸습니다. 중요한 건 레스토란이라는 사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함정을 피해가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건데 전반적으로 중 얘기하는 걸 트레이쇼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B로 가는 게 맞았습니다. 8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하기 전에 버스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는데 트레이는 1시간밖에 안 걸려. 결국 얘기하는 건 이동 얘기였어요. 이동.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동료가 제때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늦춰야 된다. 지연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맞죠? 그리고 8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마로 노리기로 했는데 투마로 사운드 딱 노리고 demonstration에서 잡으셨으면 되는데 사실 여기도 함정이 살짝 있기는 했어요. 뭐가 있었죠? Food가 있긴 했는데 우리는 키워드를 Food를 잡아놓은 게 아니죠. Food Delivery를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 이걸 피해서 B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런 느낌으로 심플하게 풀어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스크립트 열어놓고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Hi, Daniela. I'm calling about the restaurant trade show we're attending next month. 맞죠? Calling about, 전화됩니다. Trade show에 관해서가 되겠고요. 정답 나왔죠? Now, I've already arranged for Jamal to manage our restaurant while we're away. While we're away.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 manage our restaurant, restaurant을 경영하도록 관리하도록 Jamal한테 arrange, 요청을 했대요. 요청을 해서 arrange, 준비해놨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레스토랑 경영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I've also taken a look at the directions to the trade show location. 이 direction이라고 하는 건 길이죠. Trade show location으로 가는 길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봤더니 I know we were planning on driving there and back. 버스가 아니네요. 운전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맞죠? There and back each day. 그래서 운전해서 갔다가 오기로 계획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와, 그런데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이야.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그러면서 Meanwhile, 한편 The train takes one hour. 그런데 train은 1시간밖에 안 걸려라고 해요. 결국에 여러분들 이 표현 전후에 나온 표현은 계속 이동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 중에는 이동 얘기하는 건 A밖에 없고 사실 뭐 어쩔 수 없다면 Train 듣고 그냥 Train 듣고 뭐 찍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맞죠? Display area를 browse, 둘러보는데 시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노리셔야 되겠죠? Tomorrow, I'll try to register us for one of the food preparation demonstrations. 맞죠. Register us. Register 사운드도 들렸고 Demonstration도 들렸는데 이렇게 동사, 명사의 사운드가 다 들렸는데 안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Some of them are very popular. So it's usually best to sign up ahead of time. Ahead of time이라고 하는 건 일정에 앞서서 미리 등록하는 것이 Best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 번 더 스크립트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i, Daniela. I'm calling about the restaurant trade show we're attending next month. Now, I've already arranged for Jamal to manage our restaurant while we're away, so we won't have to worry about that. I've also taken a look at the directions to the trade show location. I know we were planning on driving there and back each day, but that would be a two-hour commute each way. Meanwhile, the train takes one hour. We could use that extra time to browse the show's display area. Tomorrow, I'll try to register us for one of the food preparation demonstrations. Some of them are very popular, so it's usually best to sign up ahead of tim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화면 한 번 보시면 보세요. 색깔 표현된 부분이 정답의 포인트인데 이게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만 잘 드러내시더라도 충분히 문제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 40%를 듣고 풀려고 하면 듣기 실력이 좋아야죠. 왜냐하면 저걸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게 못 들어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get by 하듯이 풀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뷰할 때는 철저하게 리뷰해서 내 걸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세트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What industry? 어떤 industry의 speaker는 일하나? 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걸 일하는 분야나 장소 문제라고 하는데 where work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where work 문제 이런 건 장소 문제라고 해서 초반부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어떤 neighborhood 여러분들 neighborhood는 우리가 이웃으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area 지역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하면은 이웃 사람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neighborhood는 area 지역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will be affected but a schedule change be affected는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건 보세요.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게 Denver, Brooklyn, Canfield, Leaf, Grov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아무래도 지명일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것은 각각의 지명하는 지명 각각의 지명에 나와 있는 상응하는 정보죠. Friday, Tuesday, Thursday, Monday 이런 것들 노려서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응하는 정보를 노려야 되겠죠. 97번입니다. 스피커는 무엇을 help to purchase 구매하기를 바라나 라고 합니다. 음 일단은 선택지 자체가 뭐예요? 다 명사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운드를 잘 노리면 될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Uniform, Office Furniture 다만 be에 나와 있는 Office Furniture 라고 하는 건 워낙에 포괄적이네요. Chair, Dasks 이런 것들이 나와도 전부 다 be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해야 되겠죠. Vehicle 라고 하는 건 차량이라는 뜻인데 뭐 동의어로는 Automobile Automotive 뭐 이런 것들 Car 뭐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Promotional Material 여러분들 D가 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Flyer Flyer 라고 하는 게 전단지인데 여러분들 Promotional Material 이런 거 나오면 거의 Flyer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전단지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끼리 한번 들어서 정답 잡아보시고 그러면 저랑 타이밍 맞추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95 through 97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neighborhood map. Thanks to our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program demand for recycling pickup in the city has increased to the point where we'll need to make more than one pickup a week in some neighborhoods. The first change we'll make is to our Tuesday route. We'll have to spread it out over two days Tuesday and Wednesday in order to accommodate all the extra customers who started taking advantage of curbside recycling. I'm hoping that this increase in business will mean we'll be able to afford to purchase new, more energy efficient vehicles by the end of the year. 요. 요. 와 거의 뭐 랩하는 수준이 있네요. 그렇죠? 발음도 일단은 미국 발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가 되게 어려운데 와 말도 엄청 빠르네요. 실제로 뭐 호주나 영국 사람들이 말 되게 빠르게 하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랑 타이밍 한번 잡아볼게요. 사실 95번은 이렇게 딱 명사 형태로 당연히 사운드 노리는 거기 때문에 함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함정으로 낚였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타이밍 잡아볼게요. 갑니다. questions 95-97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neighbourhood map. Thanks to our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program, demand for recycling pickup in the city has increased to the point where we'll need to make more than one pickup a week in some neighbourhoods. The first change we'll make is to our Tuesday route. We'll have to spread it out over two days, Tuesday and Wednesday, in order to accommodate all the extra customers who started taking advantage of curbside recycling. I'm hoping that this increase in business will mean we'll be able to afford to purchase new, more energy efficient vehicles by the end of the year. 이렇게 잡아갔으면 되겠습니다. 와, 말 진짜 빨라요. 그렇죠? 특히나 95번 같은 경우는 education이 초반에 강하게 땅 치고 나오니까 와, education 바로만 아꼈겠죠. 그런데 들어보면은 결국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recycle에 관한 demand, recycle에 관한 수요가 늘어났고 얘네들이 recycling 업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픽업을 recycle material 같은 거 있죠. 재활용품 픽업을 조금 더 자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비를 피해서 A로 가는 것이 사실 꽤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96번은 뭐 Tuesday root Tuesday에서 사운드를 잡기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97번도 와,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hope 이런 얘기하더니 vehicle 이런 사운드가 나왔을 때 잡았다면 달라이 없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스크립트 열어놓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Thanks to our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program. 맞죠. 이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program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뭐 program education, 이런 교육 맞죠. 이런 교육들 덕분에 thanks to가 되겠죠. Demand for recycling pick-up in the city has increased to the point 맞죠. 이 recycling pick-up 재활용품을 pick-up하는 이런 demand 수요가 has increased to the point where we'll need to make more than one pick-up a week in some neighborhoods 가 되겠죠. 한 번 더 가볼까요? We'll need to make more than one pick-up a week in some neighborhoods 맞죠. We'll need to make more than one pick-up a week 원래는 아무래도 한 번 정도 pick-up을 했나 봐요, recycling을. 그런데 아무래도 한 번 이상 pick-up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죠. point까지 왔으니까. The first change we'll make is to our Tuesday route 바로 나왔죠. The first change we'll make is to our Tuesday route 입니다. 그런데 영국 발음 이다 보니까 first 가 아니라 fast 이렇게 발음을 하죠. First change we'll make is to our Tuesday route 이렇게 나왔죠. Tuesday니까 정답은 Brockton으로 가셨어야 되겠고요. We'll have to spread it out over two days 맞죠. spread it out over two days 입니다. spread out 이라고 하는 건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틀 넘게 원래 하루만 가면 되는 것 같았는데 이틀 넘게 가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워낙에 수요가 많아졌으니까요. Tuesday and Wednesday in order to accommodate all the extra customers who started taking advantage of curbside recycling 자 accommodate 라고 하는 건 수용하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수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We can accommodate up to 100 people 100명까지 수용 가능해가 되는데 I'm sorry we can't accommodate your request this time 그러면 당신의 요청을 우리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extra customers have started taking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 는 OVR을 이용하는 거죠. Curbside recycling 이라고 하는 건 왜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딱 내놓는 게 아니고 각각 집 앞에 보면 Curve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트 1에 많이 나오죠. 이게 인도와 도로의 경계를 잇는 돌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쓰레기들을 제어링 쓰레기들을 그럼 거기에 가서 우리가 픽업을 다다다다다 해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워낙에 쉽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내놓을 거라는 거죠. 맞죠. 이렇게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crease in business will mean will be able to afford afford는 투 이하가 가능한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purchase new more energy efficient vehicles by the end of the year. 그래서 이번 연도 말까지 더 energy efficient 효율이 좋은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main 의미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vehicle에서 그냥 사운드를 잡아내셨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명사 키워드로 잡아놨던 uniform furniture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아시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listening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포인트들만 잘 잡았다면 물론 첫 번째 건 좀 까다로웠고요. 잘 피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s to our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program, demand for recycling pickup in the city has increased to the point where we'll need to make more than one pickup a week in some neighborhoods. The first change we'll make is to our Tuesday route. We'll have to spread it out over two days, Tuesday and Wednesday, in order to accommodate all the extra customers who've started taking advantage of curbside recycling. I'm hoping that this increase in business will mean we'll be able to afford to purchase new, more energy-efficient vehicles by the end of the year. 맞죠. 여기서도 발음 하나 조금 독특했던 게 있긴 했어요. Take advantage of가 아니라 영국 발음, 호주 발음일 때는 a 발음을 a로 많이 하니까 take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포인트들을 잘 집어서 발음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번째 토익을 위한 데뷔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 드렸던 포인트들 잘 기억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아요!